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좀 나와가지고 다리 위에서 먹고 있던데 저는 치킨 브리또랑 그리고 소다랑 이렇게 시켰어요 그럭저럭 먹을만한 거 같아요 여행은 계속 좀 빡세게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싶어서 잠깐만 쉬자 한 게 3시간을 잤어요 엄청 꿀잠 잤어요 제가 원래 낮잠을 잘 못 자는데 엄청 피곤했네요 샐러드 하고 오렌지 주스랑 당 떨어진 것 같아서 초콜릿도 사고 태그도 나왔어요 딱 7불 정도 썼네요 아 7불이요 초콜릿불이라고 미국에서 사는 사업밖에 7파운드 7파운드를 썼어요 한국건으로 한 9,500원 거의 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도 이렇게 비싸 일단 이거 먹으면서 영상 편집점마자 하고 앞으로 여행 계획 좀 더 정리하고 그럴려고 금세에 여행하는 것도 촬영이 돼야 되나 일부 여행하는 게 또 촬영이 돼야 되나 여행하는 게 또 촬영이 돼야되네 홍덕이 남격ön 주방에 도전하러 갈 수 있긴 한데 승변하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미친 버스 타고 세인트 폴 대상당 가고 있습니다 1시 반에 페스트 입장으로 예약을 해놔서 바로 가는 안 기다리고 아까 아침에는 도서관 갈 때는 벌캡을 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놀러 왔는데 베렘으로 바꿨습니다 베렘으로 바꿨습니다 세인트 폴 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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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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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높아도 무서운 정도에요 이따 계단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가지? 좀 무섭긴 한데 싱크하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